목 어깨가 힘들면요. 목 어깨부터 이게 어디로 내려가냐? 허리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허리로 내려다보면 이제 다리까지 내려가. 그러니까 그러니까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. 볼이 지금 양쪽으로 해서 5개, 5개에서 무려 10개가 있단 말이에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 마디 마디 너무나 시원하게 단순히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눌러주면서 주무른단 말이에요. 저희가 마사지샵 가도 전문 마사지사들이 대부분 눌러주고 주무른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. 그렇죠. 이 열 손가락으로 엄지로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락 조금락 원을 그리면서 해주는데 이게 봉이 10개예요. 저는 벌써 이거를요. 하나 쓰고 이게 좀 오래 썼더니만 이제 좀 이게 늘어났어. 그런데 이제 하나 바꿨거든요. 방방마다 하나씩 있는 게 저희 딸이 훔쳐가죠. 저희 노모 계시죠. 저희 남편 있죠. 저 있죠. 그러니까 아주 부부 중에 하나. 어머니 거 하나. 그다음에 우리 막내딸 하나. 그런데 요새 젊은 저희 딸이 24살인데. 걔도 맨날 여기가 엄마 나 여기 뻐근해.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맨날 컴퓨터하고. 또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전문직이 그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막 뭉치나 봐요.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. 아 나 찜질방 같이 줘야 돼. 그런데 요거 찜질방도 가져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벼우니까. 여기 스위치가 있잖아요. 업그레이드 된 게요. 요거 꾹 누르시면 얘가 돌아가요. 네네. 돌아가죠. 보이시죠. 네네. 그런데 요 밑에 이렇게 뭐가 쭉쭉쭉 있어. 모르니까 그게. 이거 1단 2단 3단. 아니 이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것. 지금 5만 원대 단계 조절이 다 되고요. 역방향 정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리드미컬하게 마사지 암마를 할 수 있는 거하고. 특히 지금 뭔가 좀 온기가 느껴지시죠. 이게 차가운 게 아니라 살이 딱 닿았을 때는 온열 기능이 있잖아요. 맨 위에 거 누르시면 여기 목욕탕 표시 같은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여기에 온열기가 있어서 따뜻한 손으로 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돌려주고. 그러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 따뜻하면서 아주 기분이 축하지면서 맨 처음에 갖다 들이대면 악소리가 나와. 아니 이게 정말 이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이 소리가 너무나 좀 시원하고요. 배현정 선생님하고 저도 이제 방송을 뭐 배현정 소머리곰탕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. 이게 하루에 방송을 저희가 오늘 앉아서 하는데 보통 서서 한단 말이에요. 선생님. 그럼요. 집에 가면 정말 허리가 너무 힘든데 요거 딱 자기 전에 허리에다 대고 이렇게 좀 푼 다음에 자면요. 다음 날 아침에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더라고요. 보세요. 제가 이제 일러드릴게요. 처음에 어깨를 이렇게 했어요. 목을. 네. 목 싹 풀은 다음에 쓱 옆으로 가서 보여드릴게. 쑥 옆으로. 목욕탕에 저기 우리가 비누 타우를 쓰듯이 하세요. 이쪽에 날개 쪽지가 있어요. 네. 여기를 딱 대면 아! 이러면서 아이고 시원해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여기 한 다음에 또 이쪽 날개 쪽지. 네. 이렇게. 자. 선생님. 선생님. 네. 지금 벌써부터 이제 주문 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잠시 주문할 시간부터 먼저 돌려드리겠습니다. 비교해보세요. 이런 안막이 나가보시면 보통 20만 원대로는 뭐 적게는 10만 원 정도 한데 오늘 5만 7천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료 체험 5일 드려요. 사용해보시기 열정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 여기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가 많은 수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. 설전 배송 가능한 마지막 생방송이니까. 오늘은요. 사용해보시기 열정하세. 무료 체험 5일로 함께합니다. 너무 시원합니다. 지금 들어오세요. 네. 네. 네.